국내 첫 주민 건의형 댐인 원주에 지어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건의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기공식 현장에 곽동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깊은 산 아래에서 시작해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주천. 원주천 유역은 여름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원주천 상류에 홍수 조절을 위한 소규모 댐이 지어집니다. 저기 빨간 깃발 쪽부터 행사장을 포함해 210m를 막아 소규모 댐을 만들고요. 앞은 20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원주 댐은 국비 620억 원, 12, 69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천 유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상류 댐에서 물을 최대 180만 세제곱미터 저류한 후 하류 수위가 내려가면 조금씩 물을 방류하는 방식으로 홍수 피해를 줄여갈 예정입니다. 원주 댐은 원주시 건의로 공감대가 형성돼 국가가 자금을 일부대는 방식으로 공사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댐 건설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보면 원주 댐은 최초의 지역 건의댐인 셈입니다. 한편 두 번째 지역 건의형 소규모 댐은 올 하반기 경북 봉화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